쟤, 쟤, 쟤! 어? 도치야! 도치? 도치 나왔어요!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요. 임시 보호한 지 사흘 됐어요. 도치. 아이고, 안아줄까? 아이고, 빨리 빨리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이고, 죄송해요. 불었어. 피나요? 우리 식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외부인이 들어오시면 냄새 맡고 공격해요. 얘가 신기하게요. 우리 식구를 따라요. 좋아? 얘기하자면 조금 길긴 한데요. 이 아이가 어떤 아저씨를 쫓아갔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퇴근하면서 자전거 타고 이 도로를 따라서 오는데 여기에서 나왔어요. 발견됐어요. 이 숲에서요? 네. 이 숲에서.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. 저는 족제비인 줄 알고. 보니까 목도리가 있더라고요. 약간의 여행을 받은 후에 단척한 일을 얻었어요. 이랑 아저씨 안으로도 다가가가고. 이 숲에서 다가가서 움직일 수 있게 어깨라.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구멍을 줄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구멍을 줄 수 있어요. 애교가 많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귀여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볼 진짜 말랑말랑해 어떡해 고양이하고도 잘 놀아요 이런 애들 잃어버리면 군청 애들 많이 전화하시거든요 군청에다 전화했는데 거기다 등록은 되어 있을텐데 연락해볼게요 잘 모르세요? 잘 모르세요?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서 이해가 되는 공신력이 있나요? 아 그 저기 다시 만나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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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